세 번째 이슈는 황당한 엘리베이터 민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고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저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에게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SNS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공지문 내용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공지문을 보면 관리사무소 측은 최근 승강기 이용 중에 고층부 입주자분께서 저층부 입주자분에게 저층부 거주자는 승강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단지에 설치된 승강기는 모든 층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유지 보수 비용도 모든 층 입주자가 균분해 부담하고 있다면서 이 점 양지하시어 이웃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는 공고문을 붙였습니다. 저는 참 이런 글을 보면 어쩜 저렇게 이기적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인터넷에서는 민원 제기자의 이기심을 지적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놀리면 높은 층에 살면 엘리베이터 유지비를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 저층도 관리비를 똑같이 낸다. 몸이 불편해서 계단 이용이 어려운 사람도 있지 않겠나라고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또한 반면에 솔직히 이거 나만 공감되나 5층 이하는 걸어다녀도 되지 않나. 아래층에서 엘리베이터 타면 고층은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면서 고층 주민의 고층을 이해한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기다리는 거 싫은 거야. 그거 기다리는 게 싫어. 하여간 지만 알아요. 지만. 지아이만 알아. 지아이만. 지만 알고. 정말 문제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지 맙시다. 네.